아 나 먹으라는 걸 몰랐어 나 처음 해봐가지고 아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냐? 켈로그에 대한 단서를 찾으세요 아 여기야? 이거 그렇지 와 스팀팩 나이스 아 잠깐만 야 우리 템 바꾸자 전설로 가야지 이거구나 사냥꾼에 눌러맨 가죽갑옷 왼팔 이걸로서 나 지금 뭐야 어디가나 저건데 하나가 더 전설 아니었나? 아니구나 어 갑바 말고 한쪽이 더 전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기쁜 지지 뭐야 설마 로제나 니가 나와야 좀 지나가겠지? 음 로제나 꺼져 어? 여기서 뭐 찾으라는 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구나 아니 카멜레온 말고 갑바 말고 나는 쌍어깨가 전설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스팀팩 많이 주네요 이렇게 된 이상 좀 넉넉하니까 스팀팩 하나 빨자 스팀팩 와 이거 뭐야 뇌버선? 오우 뭐냐 이게? 필요하냐 이게? 어 뭐야 아 담로야 어 불타는거 좋다 너는 임마 어 시명타 한번 어 가자 어차피 이거 더워거든 포인트 어 더 안모이거든 써 그냥 좋구요 응 다 제거했어 들깨보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이런 오른쪽에 파밍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뭐를 지금 에? 뭐가 있어? 그냥 한번 찍어본거였는데 우와 뭐야 곰이야 이거 아 얘한테 그걸 썼어야 됐네 와 체력단은 꼬락선 이거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진짜 아닌데 결국 근점인가 에이픽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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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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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수없다 어쩔수없어 가만있어봐 어 나 뒤지는거 아니야 지금? 나이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돌아돌아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돌아돌아돌아 돌고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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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파움맨 좋았어 야 근접무기가 확실히 쎄긴 쎄네 어 근접무기가 확실히 쎄긴 쎄 저런 애들 만났을때는 AP 권총으로 깎아먹으면 안되겠어 어 브라민고기가 그렇게 알차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소고기가 갑이라고 들었는데 스팀팩 스팀팩 계십니까 계십니까 스팀팩 계십니까 스팀팩 뭐야 오 깜짝이야 토스터 어? 만채테? 필요없어 가니 배터리 중요할거 같다 어 깜짝이야 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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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정말 방대합니다 어 뭐 찾았구나 또 기다려봐라 어? 여기였구나 어 깜짝이야 이거 해제하면 템 주는거지? 어 가만있어봐 템이나 좀 보고할게 흠 오우우우우우우우 아이고 우리 잘했어요 우리 로제니 잘했어요 아유거 표정 봐 으 귀여운것 봐 우 skin 웅 오케이보이, 를 찾아봅시다. 오늘의 방종시간은 로제니한테 달려있습니다. 로제니가 빨리 찾으면 그만큼 빨리 방종하고 늦게 찾으면 그렇게 늦게 그만큼 늦게 방종하겠죠? 200년이 지나도 하늘은 역시 구름은 말고 오 뭐야? 브라치 아우 뒤집게? 필요하나 이거? 성난지중? 뭐 있구나 아아 그대로, 그대로 있어. 그렇지. 나이스 좋아 씨 오늘은 캘로그까지 근데 캘로그도 지금 멀었어요 어? 스팀팩? 스팀팩 여기는 응당 현금출락기에 돈이 없으면 싹 털린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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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네들 뭐야 우와, 이.. 얘네들 진짜 첫타를 진짜 이게 힘들어 막는게 첫타막는 게임되더라고 머리 밑 머리 밑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좀 잠시만 당구공은 어따 당구공은 무슨 재료가 되는거지? 저런 것도 쓸모가 있을까? 아 게이드? 단서를 찾으십시오 어우, 그렇지 이득이야 퓨즈 강철 어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저런 슈퍼물 유턴트? 이건 근접으로 잡는게 훨씬 좋아 내가 얘네들이랑 싸워봐서 하는데 근접이 정말 진립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한마리 더 있어 한마리 더 있어 한마리 더 있어 한마리 더 있어 오케오케,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서 뒤치기 노려 자, 강아지가 어그로 끌고 로제니가 어그로 끈 사이에 내가 뒤로 돌아서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으면 뭐하니 오, 됐어 다 죽였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깜짝이야 또 있는 줄 알았잖아 슈퍼뮤턴트의 명령서? 어설트론, 화이산아 시스템이 끊어져요. 내 몸을 느끼지 못해. 이건 켈로그야. 그러네. 켈로그를 지금 아예 공개수배가 되고 있었구만. 얘가 태양열로 충전되지 않는 이상은 얘가 계속 찾고 있다는 거는 아니 뭐야 얘가 아직 그치. 계속 이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켈로그가 멀지 않았을 수 있죠? 가자. 안돼. 여기서 니가 버거 걸리면 안된다고. 로젠아 그러면 안돼. 그래. 어? 왠지 저 동굴 수상한데. 저 동굴 아니냐 저거?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 너무 수상한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 개가 또 저기 왜 또 있어 이런. 와 나이씨. 괜히 봤네. 이거 확인 왜 괜히 했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야 이거 나야? 이거 나한테 오는거야? 이거 지금? 아 나이씨. 또 나야? 돌겠네. 에이피치야 에이피. 아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 그냥 쏘는게 낫겠다. 여기 있다가 어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져. 밑으로 빠지면서 돌아 돌아 돌아. 조졌다. 아 생존 난이도에서 만나기 드물다고? 난 지금 완전 그냥 찾아주는데 지금. 조졌다. 이젠 힘들다. 이젠 힘들어. 에이피가 없어. 에이피가 없어어! 어 많이 쐈다. 어 많이 쐈다. 많이 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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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딱 좋아. 이 거리가 딱 좋아 지금. 느낌 좋아. 어 느낌 좋아. 불고 없다. 쫄거 없어. 쫄거 없어. 줄거 없어. 쫄거 없어어! 쫄거 없어어! 넌 날 따라 수 없어! 으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씨발! 지랄 같애에에에에에이. 아 저좋은거요. 아 농후잘 싸웠는데 진짜로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잘 쏴가지고 운이 좋았었나 막가는 나 그냥 이렇게 백스텝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 얼마나 방송을 안했으면 안왔으면 얼마나 어제도 했는데 오랜만이라니 무슨 소리에요 화가 난다 화가 나 어? 이건 이건 도망쳐야 돼 이건 달려야 돼 어 이건 달려야 돼 이건 달려야 돼 이 정도 거리는 달려줘야 돼 와 나한테만 오네 주졌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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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채우고 AP 채우고 얘 잡으면 근데 겸치 많이 주나? 세이브 세이브 이건 달려야 돼 이건 달려야 돼 바로 내 뒤에 있어 난 망했다 난 망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나한테 오기 전에 잡아야 돼 반드시 잡는다 도망쳐 장전해 어디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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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회복한다 AP 회복한다 어디야 내 뒤 같은데 이런 씨 종간나 새끼야 성립해 성립해 아 어 잡아냈다 아 아 아 아 리얼 이게 뭐야 총알 개맞이 썼어 레벨 오르긴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레벨 많이 오르네 경험치 아 아 아 아 창렬이야 뭐 템이 없어야 안와도 원래 저런 거야 쟤 그냥 안 잡는 게 낫겠다 그냥 어 그냥 안 잡는 게 낫겠어 지금 총알을 얼마나 많이 쓴 거야 이거 진짜 개손해본 거야 지금 전설 알파 데스 클로 정도라면 그러긴 힘들고요 야 그래도 아까보단 나았어 아까는 쟤 나오면서 동시에 전설 염소가 나오더라고 정말 옆에서 싸바싸바 당하는데 옆구리가 그냥 나만 하진 않더라 하아 나 화면 왜 이래 화면이 돌아가진 않아 저장 한번 하자 갈 수 있어 로젠아 우리 자야지 벌써 시간이 새벽 1시 25분이란다 야 이거 느낌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거야 어 이럴 줄 알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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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one hell of a nose 이럴수는 없죠